단비는 동물의 생태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이한 특성을 지닌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탄력 있는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이나 나뭇가지를 사용하여 집을 짓고 지하 홈을 파거나 간이 보호소를 만듭니다. 머리와 등에 있는 독특한 모자이크 모양의 모피는 먼지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음성으로 의사소통합니다. 물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특이한 특성들은 단비가 생존과 번식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비는 동물의 생태계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특성은 자연 환경에서의 적응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